단라미 반갑습니다. 단라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번 심어 놓으면 평생 공짜로 먹는 나물들, 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나무, 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실 때, 특히 귀촌하실 때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뭘 심을까요? 나무부터 심습니다. 저희는 자교당님, 제일 먼저 뭘 심었습니까? 가일나무요. 그렇죠. 사과, 배, 자두, 복숭아 이런 거 비싸잖아요. 이거 공짜로 먹어야지 하고. 첫 회 가장 빨리 심었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좀 있으면 4년이잖아요. 자교당님, 한 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약을 무조건 쳐야 돼요. 농약을. 근데 첫 번째, 둘째 때는 왜 약을 안 쳤어요? 좀 잘하는 중이니까, 우린 유기농을 할 거니까 안 돼요. 셋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쳐야 되는구나 하고 약을 칩니다. 근데 저희가 전문 농가처럼 계속해서 방지를 할 수 있나요? 어? 하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약을 또 열심히 치면 되냐? 그럼 또 안 돼요. 왜냐면 고작 나무 몇 구로 농약 치자고 그 농약을 잔뜩 사놓고 재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또 농약을 치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마스크까지 다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다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심어놓으면 관리할 필요도 없고 또 두고두고 살림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나무들 제가 탁 정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나무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과실나무 심지 마시고 저희처럼 실패하신 다음에 돈만 날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심어놓으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손이 좀 덜 가고 병충해도 강한 그런 작물들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이게 외성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두나무는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런 느티나무처럼 자라는 호두나무 생각하시잖아요. 요건 이제 외성호두나무라고 해서 중국에서 어떤 유래가 된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키가 작게 자라요. 다 자라봐야 2. 몇 미터밖에 안 자랍니다. 물론 수영관리를 하면 더 작게도 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호두를 수확했을 때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웬만한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을 한 손으로 깰 정도로 껍질이 굉장히 얇고 과육은 풍부한 그런 호두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호두나무는 병충해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구입을 하셔서 한번 심어놓으면 그냥 평생 가지층이나 조금 해주시고 너무 겹가지들 많이 나오면 그냥 따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를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되면 익어서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람쥐보다 먼저 죽기만 하면 돼. 가끔 청솔모나 다람쥐보다 먼저 죽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심어놓으시면 평생 관리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견과류 꼬막꼬막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봉투에 든 거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요새는 이게 한 봉당 이르륵 나오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견과류들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는 껍질 채로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껍질 안에 있으면 완벽한 밀봉 상태예요. 그래서 껍질을 까자마자 섭취하시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시중에서 사먹는 것보다도 몸에 훨씬 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한번만 심어놓으면 평생 동안 견과류 걱정 없이 살림에 보탬도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외성호두나무입니다. 외성호두나무 첫 번째로 심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오갈피 나무입니다. 가시오갈피. 이게 뭐냐면 봄에 이렇게 세수를 나오면 따서 간장에 절이거나 아니면 살짝 데친 다음에 된장에 묻혀서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제가 이 나무를 알게 된 계기도 저희 안동에 지인이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께서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가시오갈피 순을 묻힌 거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보통 참나물이나 나물들 묻히면 어때요? 맛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무슨 나물인지 구분이 잘 안가요. 근데 가시오갈피 나무는 묻혀서 드셔보시면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만큼 훨씬 더 맛있어요. 맛. 그리고 이 가시오갈피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야생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따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 순이라든가 이런 열매들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어떤 관절염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약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심어놓으시면 관리할 필요 없이 내년 순 따서 열심히 드시기만 하면 몸에도 좋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아주 그런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엄나무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나무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요만해요.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어머님네 나무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나무요. 이 역시도 지금 보시죠. 굵은 거 보시죠. 어머님네도 한 번 심어놓고 십몇 년 동안 그냥 관리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매년 두릅처럼 새순이 올라와요. 진짜 두릅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새순 잘라먹고 그 다음에 이 엄나무 가지가 너무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되면 가지를 좀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나무 가지는 뭡니까? 한약재예요. 보통 백숙에 많이 넣어드시죠. 근데 엄나무가 그냥 백숙에만 넣어먹는 재료다. 몸에 좋다. 한약이다. 대충 이렇게 러프하기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엄나무가 당뇨라든가 특히 그 다음에 천시, 관절염 이런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촌을 하시면 집 한켠에 아니면 구석 쪽에다가 이 엄나무 심어두시면 매년 손으로 먹고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수영관리할 때 가지치기 하셔가지고 그걸 바짝 말려가지고 약재로 백숙이라든가 뭐 탕 같은 것도 있죠. 오리 이런 거 하고 전복하고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과 드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 귀촌해가지고 그러려고 귀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촌하실 분들은 여기 필수템입니다. 필수템. 약재도 되고 살림에 도움도 되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다른 과일나무 이런 거 저희처럼 어설프게 심지 마시고 이 엄나무 무조건 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매실나무입니다. 벌써 매실이 맺히기 시작했죠. 이 매실나무도 역시나 병충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손 대서 관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좀 양을 많이 수확하고 싶다 그러면 가을에 가지치기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으면 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비두시면 돼요. 지가 알아서 열매맵고 지가 알아서 큽니다. 그래서 이 매실을 따시다가 효소를 담가서 드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탕 같은 거 요리할 때 조금 부담되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 매실을 따다가 효소로 담가서 한번 싹 이렇게 유익한 균들이 설탕하고 이런 매실을 싹 분해한 다음에 드시면 몸에 더 유익하게 단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실을 장아찌를 썰어가지고 장아찌로 담가서 드시면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죠. 특히나 스트레스든 뭐든 각종 영양에 의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매실을 드시면 소화불량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실 자체가 이 근육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 누적 피로가 쌓이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한테 도시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초를 딱 하셨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나무와 이 매실 나무까지 세트로 딱 3주를 심으시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규당내도 지금 열심히 매실 나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조금 하면 좋고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어놓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루베리 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소개한 4개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나는 심어놓고 그럼 너무 심심해 오히려 좀 관리할 게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 블루베리입니다. 심으실 때도 블루베리용 전용 상토가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상토하고 섞어서 일단 심으셔야 되고요. 저희도 보면 웬 자루 같은 데 심어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물빠짐 때문에 그래요.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이 부족해도 말라 죽거나 열매를 잘 안 맸지만 너무 과습해도 잘 말라 죽어요. 근데 과습한 게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루에 담아서 위에다 띄워서 이렇게 땅 위에 놓고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왔다 갔다 하시면 이런 자루에다 담아서 키우고 있는 거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막 자라다 보면 가지에서 꽃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에 꽃 무리가 한 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액거리로 전지각에 갖고서 톡톡톡톡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가 크고 굵고 탐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약치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블루베리는 마지막에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블루베리 자체가 병충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블루베리 열매는 나중에 까맣게 익어도 어떤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두 회 정도 지켜본 다음에 저희도 이 블루베리를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해드린 네 가지를 다 심고 나서 조금 심심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리류도 먹을 수 있는 블루베리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그당내도 첫 회 심어서 도전하고 있는데 다그당내도 앞으로 와보세요. 맺혔죠 열매? 그렇죠? 벌써 맺히고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파랗게 까맣게 익으면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그당내도 첫 회 성공할 만큼 다루기 쉬운 작물이니까 요 블루베리도 한번 조금 다른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꼭 한번 심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저희는 하나 둘 셋 넷 포트 정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먹고 남을 만큼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 냉동실에 얼려 두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얼려도 이게 과역이 무르거나 터지지 않아요. 수축 팽창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얼려 두셨다가 내년 여름에 그죠? 야구르트나 우유하고 갈아갖고 더울 때 드시면 굉장히 원기 회복에도 좋고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촌해서 심어야 될 나무 네 가지 그리고 플러스 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두라든가 복숭아 이런 것들 웬만하면 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농약도 엄청나게 자주 많이 쳐야 되는 작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촌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그당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대신 겪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심으면 좋은 나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무 심은 주변으로 저희가 망을 다 뺑들어서 쳐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수원처럼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망을 친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 저희가 닭을 풀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닭이 이런 잡초들 풀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희도 이제 닭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닭이 이렇게 머문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저희가 울타리 친 자리 있죠? 거기에는 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닭들이 다 뜯어먹어서 그래서 닭을 놓으면 일석삼조가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좋을까요? 알을 낳아줍니다. 두 번째 잡초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과수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닭들이 막 풀을 쪄아먹고 사료를 막 쪄아먹은 다음에 뭐합니까? 응! 하고 똥 싸죠? 그러면 그게 곧 걸음이에요. 여러분들 추가로 걸음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신 다음에 이 안에 닭을 풀어서 키우시면 여러분들 잡초관리 사료비용 절감 그 다음에 추가 비료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닭이닥래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건강하고 살림에 도움도 되는 멋진 귀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저희가 먼저 대신 겪은 다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닭이닥래가 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이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